선생님 수업 들었는데 영어 1등급 안 나오면 선생님 고소해도 되나요? 강사의 역할은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 뒤에 일은 여러분들이 알아차려하세요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은 질게요 마이너스 법적 책임 앤 쎄 마이너스 법적 책임 아 여러분들 일단은 뭐 네 어서오세요 음 어서오시고 미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나는 미하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미하가 뭐죠 여러분들? 어 모르겠고요 저는 일단은 강사 영일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뭐 알겠어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짤도 많이 돌아다니고 이래서 뭐 여러분들이 미리 저를 파악하고 오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1강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교재인데요 한번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예예 이게 사실은 저를 이제 표방에서 한 건데 뭐 엄준식 씨? 예 그분이 자꾸 연상이 된다 해가지고 롤백당 할 뻔했어요 여러분들 책 표지 자체가 좀 거칠 수 있어 그게 뭐가 중요해 자 너를 영어 1등급으로 만들어주마 동기부요? 진로? 코로나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적당히 하세요 성적 올려준 강의할게요 여러분들 성적만 관심이 있거든요 수험생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 토익이나 공무원 영어 이쪽하고도 여러분들 전방위적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대비가 가능해요 근데 영어라는 게 여러분들 언어 아니겠습니까? 말하고 듣고 여러분들 쓰세요 그 감성이기 때문에 모든 분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저는 뭐 제가 교재 닫어요 뭐 연구소도 따로 없고 여러분들 영일만 그대로 때릴게요 해설지 막 연구실에 맡기고 막 이런 분들한테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108페이지부터 129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1강이니까 교환으로 카페에 나갔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장사치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좀 여러분들 구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 지렸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 온라인 강의 시스템 우리 좀 적응 좀 하자 이제 몇 번째야 여러분들 OT하고 두 번째잖아요 좀 적응 좀 하시고 뭐가 지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타강사 분들 또 언급 시작하는데 나 이런 거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 회사 없다고 무시해? 제가 딱 말씀드렸죠 강의력으로 승부본다고 영일만이에요 영어 포기하겠다? 떡국 먹은 거 뱉어버려 아시겠어요?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못해요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인정? 수능의 그날에 저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뭐 녹턴 궁이야? 없어 여러분들 그날에 너한테 없어 니 혼자 하셔야 돼 함께 못해요 그날은 니 거야 니셔 오감영어인데 제가 사실은 뭐 이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또 또 N수를 했어요 여러분들 영어는 여러분 마지막에 1등급이었고 메이킹을 또 하셨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감영어로 갈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죠 아시겠어? 1등으로 피부까지 간다 오늘은 여러분들 가장 본질적인 대입 파악 유형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여기 이제 트위치에서 여러분들 뭐 투입 기능이 있다고 하네? 그걸로 여러분들 후원? 돈에? 뭐 그런 거 하면은 제가 질문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돈 빼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 수업하기 싫어요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자꾸 고전 그런 드립치지 말자 뭐 소나기 때야 반올림 때인 줄 알았다 그만해 얘들아 학교에서도 이제 선생님이 쓴웃음 지어 네 생기부에다 세특 안 꽂아줘 그런 드립 치지 마세요 연애 못한 지 2년 반이 넘었는데 영어 1등급이 아니라 오소한 책이 아닌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책을 잘못 보시고 오소한 책이 아니라 제목이 있어 이 자식아 안경을 끼시던가 렌즈를 하던가 각막을 뭐 파던가 여러분들 자 격하게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우리 설도 끝낼 거 여러분들 코로나 때 많이 지치신 거 알아요 하지만 영어 1등급 못 받는다? 대학을 못 가요 바로 강대열차야 저도 이제 강대 쪽 선생님들이랑 친해가지고 바로 추천을 해드릴 수 있어 하지만 그게 네 미래가 될 수 없잖아 자 여러분들 OT가 너무 길었고 우리 빨리 좀 수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 주제 제목 요지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을 해야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 부분부터 갈게요 바로 갈게요 여러분들 자 집중해 지금부터 찐텐이 아시겠어? 아 방금부터 찐텐이었어 자 주제 제목 요지 주장 틀리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그냥 여러분들 나락이야 극락 가고 싶지 않아? 나락이야 이렇게 하면 이딴 식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첫 번째 보여드릴게요 먼저 선택지를 보고 가물자마요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 이게 답인 것 같네? 선택지가 긴 게 답이라던데? 이상한 여러분들 커뮤니티 등지에서 도는 어? 선택지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중요해 보이는 연결사 같은 거 우리 친구들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진돗개마냥 뭐 찾아요? but however however 이것만 찾아 여러분들 인정? 연결사 같은 거 없으면 폐망해요 바로 나락이에요 이런 거 좀 먼저 찾지 마시고 선생님이 옷을 하시고 고려대 가셨는데 저희를 어떻게 현역으로 보내요 여러분들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으려고 제가 책 썼잖아요 여러분들 어? 한 번에 보낸 루트 바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맨 마지막을 읽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맨 마지막을 읽었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네 번째 그냥 다 읽어요 인생 무념무상이죠? 그냥 다 읽어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냥 다 읽고 또 첫 번째로 돌아가서 또 읽어요 그리고 또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또 읽죠 그냥 다 읽지 마세요 제가 오늘 확실하게 기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접근법대로 이제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 주제 찾기의 단계적 접근법입니다 첫 번째 첫 문장을 읽고 무엇이든 반응하라 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방점 어디 찍는다? 리액션 리액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셔서 시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많이 언급이 된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 호기심을 가져라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필작 으아 이러고 썼는데 이러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 아아 하고 받아줘야지 느낌 오셨어요? 필자가 중요하다고 손만큼 받아주라고 근데 이럴 수 있지 맨날 반응해라 생각해라 호기심을 가져라 어쩌라고 그거 자체가 추상적이야 인정? 어떻게 해야 되냐 억지로 억지로 곱씹어서 읽어보는 곱씹어서 읽어보는 태도가 중요해 그 한 문장 한 문장마다 그 띄어쓰기 단위마다 하나하나 방점을 찌어가면서 첫 문장을 빼내셔야 돼 물론 수능장 가서는 정말 빨리 읽어야겠지만 연습할 때 어떻게 한다? 좀 구체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 반응 도케마인드 잘 곱씹으세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어요? 선생님 수업 들었는데 영어 1등급 안 나오면 선생님 고소해도 되나요? 강사의 역할은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 뒤에 일은 여러분들이 알아차리하세요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은 질게요 마이너스 법적 책임 협박하지 마세요 나는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한 서비스 제공자일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선생님 강의 듣고 우수아 공무원 시험 준비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에서는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한번 쓰러져도 보고 틀려도 보고 이런 거지 상천대로 가면 여러분들 고속적으로 또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읽기 하셨어요? 두 번째 중요해 첫 번째 문장 반응으로 꾹꾹 눌러서 읽었어 그 다음 뭐해? 두 번째 문장으로 두 개의 자 영혼독해가 우리 첫 번째에서 얘기했던 여러분들 반응 독해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글의 내용 자체를 무슨 말인지 상상하며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더 궁금해하고 예상하고 동조도 해보고 반박도 해보고 배경 지식과 결합도 해보고 이런 태도가 꼭 좀 필요하다 두 번째 문장부터 중요해요 글 읽기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이 분은 어제도 폴가와 피파는 제출입니다 속심하세요 뭔 소리야 폴가와 피파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네 전 영일만입니다 두 번째 뭐겠습니까? 답을 찾는 자 재밌게 읽는 것도 좋은데 답을 찾아 첫 번째 주제가 뭐냐고 말하는 바가 뭔지 이거 달려들어야 돼 그래서 주제가 뭔데? 그래서 주제가 뭔데? 이거 계속 되물어야 돼? 두 번째 더 읽을 거야?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데 이 느낌 꼭 좀 기억해요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데 더 읽을 거야?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데 더 읽을 거야? 이 감성 기억해야 돼? 세 번째 문장마다 그 역할 어? 이거는 사실 여기에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왜? 왜? 이거 주장에 대한 근거가 나열되고 있네? 중심부에 대한 예시가 나열되고 있네? 똑같은 얘기인데 구체적인 얘기잖아 더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안 읽고 쬐야지 시간 많으면 다 읽으세요 시간 없으면 쬐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세 번째 틀 틀 틀 틀 틀 틀 틀 틀 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제의 틀 그걸 직설적으로 던지셔야 돼 소심한 사람들은 위험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더라 소심한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진 못하겠네?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틀을 만들어줘야 돼 직설적인 주제문으로 뱉어내라 그 머릿속에서 그래서 틀을 만든다 이건 여러분들 틀 따기 아니라 그리고 틀이 잡히면은 이후 문장은 뭐라고 했어? 쬐야 된다고 빠르게 쬐야 된다 똑같은 말 하잖아 쬐야 돼 스캐닝 앤 스키밍 이 부분은 이제 토플이나 토익 이런 강의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훑어 읽는다는 거죠 예전에 무한도전 여러분들 정영도님이 나오셔가지고 쓱 쓸었잖아 여러분들 어? 그쵸? 쓱 훑으라고 여러분들 쭉 쭉쭉 가라고 여러분들 빠르게 스캔하시라고 글을 갖다가 무한도전 얘기가 무야호가 나오네 인터넷 밈 명진대회 아니야 수업 들어왔잖아 얘들아 집중 좀 하고 아시겠어요? 넷마블 맥락에 맞는 거래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야 자 우리 선택지 파악부터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점이 아닌 것을 지우는 작업이에요 아닌 것을 먼저 지우세요 맥락이 아닌 여러분들 선지들을 속아내다 보면은 그게 답일 수 있단 말이야 아시겠어? 자 두 번째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세모 표시하세요 여러분들의 판단력 믿지 마세요 수동장에서 판단이 흐려져요 정상인이 아니라고 바로 동그라미 치지 맙시다 특히나 이때 어절 단위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끊어서 읽었는데 아 이건 맞는 거 같아 이쪽 아 좋아 좋아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야 기차 잘 가다가 마지막이 끊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이 느낌 꼭 좀 기억하시고 세 번째 내가 잡은 틀과 더 가까운 것을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1번 선지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3번 선지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잡은 틀이 이렇게 가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1번을 골라주셔야 된다는 거야 이 느낌 그 수능장에서 답을 찍을 수 있는 그 직관력 여기서 나온다 자 바로 그러면은 여러분들 고난이도 지문에 접목을 시킬게요 좀 압박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 첫 문장 반응하고 두 번째 문장부터 반응하면서 답 찾고 틀 잡히면 쨘다 자 이 네 가지 여러분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장 고난이도였던 여러분들 모의고사 지문 바로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교님 그만해요 이런 쓰신 분들 다 싹 다 배내주세요 수업한 지 저희가 40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도 못 버틴다? 대치동에 3시간 반이야 정신 차려야 돼 나가세요 저는 여러분들 제 수업을 갖다가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고 이 어떤 여길만의 어떤 권위를 꽉꽉 내리고 이런 분들 앞에서 수업하기 싫습니다 적당히 하시고 자 마지막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좀 쓱 보면서 한번 선생님 정수리는 가능성도 없는데 왜 세모가 그려져 있나요? 인신 공격하는 거야 지금? 너도 언젠가 아니야 너도 한순간이야 넌 안 그럴 것 같니? 자 이 문제 중요해요 2017학년도 여러분들 9월 모의평가 22번 문제였고요 역대 최고로 어렵다고 평가받는 주제예요 이거 우리 같이 해볼까? 할래요 말래요 같이 갈 수 있겠어? 오케이 가보자 자 우리 똑같은 느낌 첫 번째 첫 문장 요목조목 잡고 그냥 저거 하나 틀려도 1등급인데 안 풀면 안 되나요?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수동장에 들어간다 89점을 맞은 사람은 넙니다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리겠니?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교육계가 너를 진정으로 교육할 수 있을까? 웃지 마 입 다물어 웃지 마세요 자식 말이야 내가 보여주고 있잖아 정신 안 차리셨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대로 몸으로 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왜 정신을 안 차리는 거야? 웃지 마시고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해 질문 많이 해 자 from an evolutionary perspective 자 진화론적 관점에서 아 반응해 예전부터니까 본능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요런 느낌 반응했어 fear 두려움은 has contributed to both fostering and limiting change 두려움은요 지금까지 뭐 해왔어요? 기여해왔대요 어디에? fostering and limiting 자 기르기도 했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를 갖다가? 변화를 갖다가 아 두려우니까 더 변화하고 싶지 않기도 했다가 두려우니까 변화하려고도 하겠네 동조했어? 반응 돋게 했냐고 중요하다고 to preserving the species 자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 첫 문장 중요해 예로부터 두려움이란 게 인간이 정말 변화를 갖다가 피할 수도 있고 변화를 할 수도 있게끔 도와줬다라는 거네 이거 첫 문장 잡고 가는 게 지문에서 너무 중요했습니다 오답률 되게 높아요 We are programmed to be afraid of 우리는 미리 프로그램 돼 있대 두려워하기로 두번째 문장부터 뭐하라 했어? 반응하면서 답을 찾아야 어 답을 찾아야겠는데 아 일단 좀 더 읽어볼까?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죠 세번째 It is a survivor need 생존학적인 어떤 필요성이래요 아 똑같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살려고 as a stability 안정성처럼 두려움인데 안정성이 하나 더 붙어버렸네요 조금 불쾌하죠 Which is another force of nature 자 자연의 또 다른 힘이래요 That can limit the capacity to change 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는 아 첫 문장은 여러분들 두려움이 변화를 시킬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다라고 해 줬는데 갑자기 안정성은 또 변화를 막을 수도 있다네 대상이 너무 많아 정보 처리 안 되죠 이러니까 오답률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여기서는 답을 찾는 자아가 움츠러들죠 이땐 뭐야 첫 문장 잡고 조금 더 읽으면 돼 Stable patterns are necessary 아 이것도 왜 난 두려운 얘기하는 거 보고 싶은데 뭐야 안정성이 더 중요한 거였나?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잘 따라오세요 안정적인 패턴은 are necessary 중요하대요 Last We live in chaos 혼란 속에서 살지 않으려면 안정성이 중요하다 아 그러네 안정적으로 살아야 혼란스럽지 않겠네 느낌 오셨어? however however 큰 거 온다 아 근데 큰 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큰 거가 아니었어 they make it difficult 자 s 어디 붙었어 여기죠 안정적인 패턴들은 make it difficult 자 2ER을 불가능하게 한대요 abandoned entrenched behaviors entrenched 자 굳어진 굳어진 행동 양식을 포기하기가 어렵대 변화하기가 어렵다는 거 쉽다는 거야 변화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야 뭐가 안정성이란 특징은 어렵죠 어려운 거 알아요 따라오셔 even those those 이런 행동들은 that are no longer useful 필요하지도 않고 구조적이지도 않고 건강적이지도 않대 근데 포기할 수가 없대 왜 안정적이니까 and throw it 자 분필이 없네요 자 모의고사장에서 이게 와야 돼 어머나 우리가 첫 문장을 반응 독해를 했다면 이게 끌고 와야 된다는 거야 이게 아 이게 진짜 안 됐으면 큰일 났어 굉장히 산만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은 can keep you from changing keep you 막는다라는 거예요 when you don't want to risk a step into unknown territory 알려지지 않은 영토로 스텝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감수하는 거를 안 하기 위해서 변화를 하지 않게끔 만든다는 거죠 이해 되셨습니까? for example 아 읽어줘야 될 것 같아 왜? 우리 뭐 아직 안 봤죠? 변화를 기르고 제안하는 것 둘 중에 변화를 기르는 걸 아직 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뒤에 나옵니다 미쳤어요 some people choose not to leave an unfulfilling job 자 자기 만족을 하지 못하는 일 같은 거를 여러분들 떠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or a failing relationship because they fear the unknown 알려지지 않은 것은 두려워한대 자 두려움이 뭘 이야기했어요 변하지 않는 것 어려워요 마지막 on the other hand fear can also motivate change 와 나만 그래? 자 나만 그런 것 같아요 이 motivate이 어디 있었죠? 아 포스팅하고 정확하게 연결되는 이 감성 두려움이 변화를 막기도 하지만 변화를 하기도 한다는 게 마지막에 나오네요 이 미친 문장 역대 여러분들 모의고사 주제문에서 가장 어려웠던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형 맞았어요 중요합니다 자 우리 선지 속는 법 fears and negative laws 아 아니죠 두번째 effective strategies for maintaining stability 두려움 얘기 왜 없죠? 잘 가시고요 3번 fear and its dual functions in terms of change 정확하게 3번이 답이 되겠죠 dual functions 너무 깔끔하게 정리했죠?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변화를 억제하기도 한다 이 느낌 아 너무 선지 잘 정리했습니다 명쾌했나요? 이 느낌 이 책에서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문장 잘 반응하고 그 뒤에 반응하는 자와 답을 찾는 자로 쪼개지고 여러분만의 틀을 정한 뒤에 째라 분명히 저는 도움된 분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1타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교재 자체가 여러분들 전방위적으로 토익을 또 안 보실 거예요 졸업 안 하세요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영어 독해 빠르게 속가 내야 되거든요 주제문 굉장히 중요한 교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1시간 동안 잤어? 고생했어 1시간 동안 잤어? 고생했고 참 뿌듯하겠다 강사 그치? 다음 정 owning 온라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